에스라 5, 6, 7장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월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수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에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수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 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모른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로브간네살에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온 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로브간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고파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들두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대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을 높이는 육식귀비스로 너비도 육식귀비스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쓰다보수네와 너희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며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 보수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합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곤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의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제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느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오 살룸의 현손이오 사독의 5대손이오 아히둠의 6대손이오 아마리아의 7대손이오 아사라의 8대손이오 무라요스의 9대손이오 스라히야의 10대손이오 우시엘의 11대손이오 부키의 12대손이오 아비수아의 13대손이오 비나하스의 14대손이오 엘라하사왈의 15대손이오 대제사상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요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딱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요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요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소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미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전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받는 것이 옳지 아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요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에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요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